이 때문에 놓쳤어요. 올라오세요. 다음 분, 행운의 주인공을 출범하겠습니다. 보시면 안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지원님 오, 이지원님이에요? 핸드폰 뒷번호 697 맞습니다. 선물 전달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전달,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시타 넥슨을 현재 5년째 MC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벤트를 하는데요. 오늘 이분이 이 자리에서 3번째 넥슨의 뷰가 지금 3개째죠? 넥슨의 뷰 3개와 마우스 1개까지 총 4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제 혹시 좋은 꿈 꾸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렇게 행운이. 여러분들의 행운을, 이분의 행운을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고기 돌리시고 손 드시고 다음 행운의 주인공 왠지 이분이 드리는 넥슨의 뷰에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드렸을 것 같아요. 자, 김진영님 김진영님 그렇죠. 두 번 불러서 안 나오면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예요. 다시 한 번 과연 왠지 느낌이 이분이 이분이 뽑으신 분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방수호님 방수호님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조금 빨리 뽑을게요. 어, 글씨는 초등학생 같은데 문정천림 문, 문명천림? 어, 죄송해요. 제가 초등학생 글씨를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자, 핸드폰 뒷번호는요? 맞습니다. 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내려가시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어, 좀 빨리 쓰셨나 봐요. 글씨 제가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저분이 방금 들었죠? 4개째 선물 받으신 분 아마 좀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행운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의 네, 자, 이유나님 잠시만요. 이유나님 계십니까? 네. 어,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전화번호, 뒷번호? 맞습니다. 자, 이분에게 넥스맥을 하나 네, 전달을 한번 보셨어요? 네, 네, 오세요. 어, 저희가 먼저 드렸던 걸 갖고 있다가 이분에게 드릴 거를 전달했더니 바꿨어요. 네, 과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까 이분의 행운이 넘어갈지 모른다고 했는데 바꿔서 이분이 만약에 급여피카드 나오면 아마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이유나님 손 드시고 고개 돌리시고 추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운을 주시고 네, 잠시만요. 고, 고다한님 고다한님 아니면 모다한님 다한님 오세요? 네,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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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세요. 네, 네 조언님 손하니 어떻게 되실까요, 정확히? 네, 네 모다한 저 나보노 입번호 맞습니다. 자, 넥스맥을 주세요. 자, 본인도 바꿔도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상어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성의 몫이에요. 네, 자, 손 드시고 과연 이분에게는 또 어떤 유성모들의 주인공이 뽑힐까요? 이재영님 이재영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앞쪽 조금만 묶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맞습니다 자 넥시넥 본인도 둘 중에 원하시는 걸로 주세요 네 바꿨습니다 이분을 자 축하드리는 박성원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가은혜문의 중고 안나왔어요 이번에는 네 자 다음은혜문의 중고 함영건림 맞습니까? 어 네 바로 나왔어요 우리 핸드폰 뒷번호 맞습니다 자 백신넥을 받으시고요 네 둘 중에 원하는 걸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의 박성원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몇 번 남았습니까? 네 추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래픽카드와 삼성 오토 스피커 그 다음에 마우스 안나왔습니까?